암드 조립해봐야지 제가 2700X 이거 마! 꼬마? 오 야 쿨러 큰가 보자 와 포장 잘 되어있네 벤치 함 해볼까? 그리고 지금 암드 칩셋 드라이버를 내가 안 깔았을 텐데? 칩셋만 깔면 되겠죠? 레이드는 뭐 안 할 거니까 시끄럽다? 인텔 기쿨보다 시끄러운데? 기본 펜 속도가 높은 건가? 아 시끄럽잖아요 아 안 들린다고요? 디노이즈 필터를 껴놔서 그래요 이거 꺼볼까? 들릴걸 이제? 우응거리는 소리는 방송컴에서 들리는 소리고 저 휘잉 하는 소리가 프리즘 소음이에요 생각보다 크죠? 인텔 기쿨 쓸 때는 소리 안 들렸어 오 안 멈춥니다 아 멈췄다 전압 때문이네 1.322 올립시다 아 프리증이면 1.33 줘야겠다 그래도 기쿨로는 한 개가 있는가 보네 뭐야? 1.33이 안 되네 1.3이 오네 여러분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기쿨이 오버클럭이 된다는 거 자체가 저는 굉장히 신기해요 8코어 16스레드가 기쿨로 오버가 된다는 게 신기해 인텔에서는 네 아시죠? 안 되는 거 온도 81도 81도가 나오네요 커버를 못 치는 것 같은데 온도 계속 올라간다? 기쿨로는 1.33V는 못 버티는 것 같은데 멈췄다 멈춘 게 온도 문제일까요? 전압 문제일까요? 라이젠 몇 도까지 버티죠? 라이젠 몇 도까지 버티요? 나 몰라 내가 라이젠 오버를 한 번도 안 해봤다 보니까 그러니까 2세대는? 몰라요 어느 정도가 기준점이고 오버 안 하고 링스 돌려보면 좋지 않을까요? 아 전압 좀 더 줍시다 그냥 이번 건 40배수에 1.35V입니다 기쿨 성능이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멈췄다 또 멈췄다 90도 이상 올라가면 커버 못 치네요 이거 39배수밖에 안 되겠는데? 기쿨로는? 39배수라 음... 좀 생각해 볼 만한 배수예요 뭐 기쿨이니까 어... 그렇게 기대는 안 가졌어요 그러나 소음 수준이 어떤가 궁금했는데 일단은 소음은 극혐이네요 풀로드 시에는 인텔 거보다는 조용한 것 같고 일반적인 로드 시에 소리가 너무 커 음... 기쿨일 때는 그냥 PVO 쓰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거 이거 온도가 계속 올라가는 거 보면 그냥 커버가 불가능한 거일 수도 있어요 성능이 쓸만한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표기되는 걸로는 CPU하고 SOC 파워가 190W 최대가 지금 192W인데 버티지는 못하는 것 같고 온도가 계속 올라가긴 해요 여기 전원부 온도는 지금 상단 펜이 안 달려있는 상황이라서 전원부 온도는 저 정도 올라가는 거일 거고 상단 펜 하나 달아주면 전원부는 충분히 버티는 수준일 거 같아요 상당히 전원부 온도는 착한 편이에요 링스 돌리고 상단 펜 없는 거 치고는 B450 보드인데도 굉장히 착한 편이에요 지금 실온이 24도입니다 약간 미지근한 정도 실온이에요 39배에서 1.3 넣었습니다 기쿨은 못 버티는 거 같아요 거의 한 부스트 트는 게 나는 느낌? 지금 1회 돌리는데 이렇게 온도가 빡빡하면 1.3V가 겨우 90도 안 넘어가고 버티네요 끝났다 1회 끝났다 라이젠은 CPU 오버가 취향이긴 하죠? X 버전은? 1회만 돌리겠습니다 일단은 1회차 CPU 최고 온도 89.3도까지 올라가고 이게 제가 지금 벤치 마크를 위해서 환경을 고정시켜 놓은 상황이 아니라도 추후에 돌리면 좀 온도가 달라질 수 있는데 일단 지금 10원은 24도고요 CPU 온도는 89.3도 전원부 온도는 81도입니다 상단 펜 안 달려있어서 그렇겠죠? 39배수에 1.3V 넣었고 링스 1회밖에 안 돌렸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하려면 3회 정도는 돌려야 될 것 같은데 힘들겠네요 이거네 그리고 가장 문제가 뭐냐면 레몬도 왜 이렇게 높냐? 이거 왜 이래요? 무슨 레몬도가 40도 후반까지 올라가? 무슨 레몬도가 50도 가까이 올라가? 라이젠 램을 얼마나 갈고길래 레몬도가 이렇게 높은지 모르겠어요 그럼 이제 오버클럭을 풀고 부스트클럭이 어느 정도까지 터지는지 파스로 테스트 해보자 음음 프리징 건망된 살짝쿵 프리징 뭐 그럴 수 있지 제가 이 그래픽 카드가 순정 상태에서 점수가 몇 점 나오냐면 인텔 9,900 케이스였을 때는 35,907점이 나와요 하지만 여기서는 와우! 34,000점 뭐 케이스에 들어가서 쿨링 상태가 좀 바뀔 때니까 그거 감안했다 하더라도 좀 많이 떨어지네요 그래픽 카드 로드율 볼까? 그래픽 카드 로드율이 96%입니다 최대가 96%예요 94, 95, 96, 95, 92, 94, 96, 95, 94 어떻게 98, 99, 99 를 못 찍냐? 별 라이젠 종특이에요 일단은 최고 클럭은 40.2배수가 나오네요 근데 원래 이게 맞아요? 올코어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맞아요? 원래 단일코어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닌가? 부스트클럭은? 일단은 CPU 온도는 생각보다 높네요 68도가 나왔어요 68.6도가 나왔고 전원 본도는 뭐 52도 착하고 랩 온도는 여전히 높습니다 이거 시스테이트 켜고 올게요 이거 오토로 둡시다 오 아까보다 점수 좀 높게 나와 4만 100점 늘었습니다 여러분 오 부스트 잘 터지는데 42배수까지 터져요? 42.2배수까지 터집니다 잘 터져 CPU 온도는 아까보다 약간 높게 나왔고 69.9도가 나왔네요 오버 안 하는 게 더 좋은 거 같네요 피직스 점수가 아까 몇 점 나왔죠? 199,917점 나왔는데 어? 아까가 더 높네? 올코어로 터질 때가 더 높은데? 으헤이 크네 단일코어 위주로만 터지니까 회이 크네 그냥 아까 40배수 정도 올코어로 터지는 게 훨씬 더 좋다 이 말이네 평균으로는 4기가가 안 되네요 여기 에브리지 보시면 평균적으로 보면 30배수 중반에서 후반 정도로 노네요 올코어 터트리는 게 더 낫네 아무튼 깻맥으로 바꿔 봅시다 깻맥이랑 프리즘이랑 어느 정도 차이가 날지 궁금하다 인텔 기쿨이랑 넘사뱉었는 차인데 과연 그 좋다는 심지어 쿨러 하나에 깻맥보다 비싸게 팔고 있는 프리즘보다는 얼마나 좋을지 궁금하네요 그렇게 암드 빠들이 갬성이 흘러 넘친다고 추천을 하는 바로 그 CPU 위로 뽑으면 안 돼 위로 뽑으면 강랭이 털려 오케이 됐다 빠졌다 쿨러 뽑을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이렇게 쿨러를 이렇게 뽑으시면 무 뽑기당해요 어 썸을 잘 발렸네 역시 썸을 바를 때는 나라사랑 카드가 짱이다 나라사랑 카드 한 번 더 등장 깻맥스는 어깨 장착하지? 깻맥스에 이게 들어있네요 아니아니아니 기존에 있는 거 그냥 그대로 써도 되는 것 같아 뭐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해서 기존에 있는 거 안 뽑고 가능한 듯 오케이 브라켓은 장착 완료했고 썸을 다시 발라봅시다 동그랗게 짠 다음에 우리의 나라사랑 카드 등장이요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해야 펜이 여기 바람이 이렇게 들어갈 테니까 들어가 좀 쇠가 휘는데 이거 이렇게 장착하는 거 맞아? 이렇게 장착하는 거 맞냐? 아닌 것 같은데 너무 빡센데 조립 설명서는 없네? 있다 맞는데 이렇게 조립하는 게 맞아요 와 아닌 것 같아 아니 너무 빡빡해 이거 이거 맞아? 쇠가 휘는데? 아니 조립 설명서는 이렇게 돼 있는데 아 맞아요? 아니 미친 조립 아니 저 쇠가 휘어 맞는 거야? 너무 빡빡한데? 아 이게 원래 맞아요 와 진짜 암드 버전 거는 거의 무식할 정도로 쇠게 달아야 되네 어 됐다 설치 일단 온도가 많이 내려가면 여러분 충분합니다 아이 화이트 갬성이라서 다 낫네 화이트 LED가 나는 저게 더 갬성이 나은 것 같다 일단 처음 켰을 때 소음 자체가 차원이 달라요 안 들려 이거는 안 들려요 소리가 안 들려 아까 전에 기콜은 기콜은 개 시끄러웠는데 일단은 안 들려 아주 약간 들린다 거의 안 들리죠? 지금 지금 필터 꺼져 있는 겁니다 필터 아까부터 계속 꺼놨어요 안 켰어요 필터를 아까 39배수였죠? 39배수 1.3V였던 걸로 기억나는데 아까 풀로드인데 이거 RPM이요 차이가 심하네요 아까 기본 펜 같은 경우는 풀로드가 2900RPM까지 올라가는데 물론 다른 펜이긴 하지만 이건 1500RPM밖에 안 되네요 풀로드가 굉장히 조용해요 쉽게 말해서 암드 기쿨보다 펜이 반밖에 안 도는데도 온도가 잡힌다는 소리죠? 역시 기쿨은 쓰레기다 인텔이든 AMD든 기쿨은 쓰레기다 누가 겜맥에 비빈다고 했죠? 아까 전에 뭐 트리니티에 비빈다는 소리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누가? 누가 그랬죠? 프리즘 중고로 그래 2만원에 팔고 그냥 만원 추가해서 겜맥 사는 게 낫겠네요 갬성은 좀 쩌는데 소리가 소음이 너무 시끄러워요 일단 최종 온도 나왔습니다 아까 전에 테스트 했을 때 최고 온도가 89.3도까지 올라갔어요 펜 RPM은 3026 RPM까지 올라갔고 일단 지금 제가 노이즈 보정을 껐기 때문에 아까하고 똑같이 소음이 잘 들렸을 거예요 근데 풀로드인데도 불구하고 프리즘의 순정? 그러니까 풀로드 아닐 때 진짜 아무것도 안 할 때보다도 조용해요 이거 풀로드가 온도가 13도 가까이 떨어졌다 음 요약은 갬성이고 자시고 2700X 하시면 프리즘을 중고로 파시고 갬맥스 다는 게 차이가 너무 많이 나네요 이거면 1,2배수 더 올릴 수 있겠다 부스트 몇 가지 터진지 해봅시다 음 오 부스터가 아까보다 잘 터지나봐요 이거 C스테이트 켠 부스트인데 2만점 넘게 나온다? 아까보다 평균 높아졌네 30대 후반이네 아까는 30대 중반까지 내려왔는데 싸제 쿨러를 쓰면 부스트 클럭도 더 높게 잡히네요 C스테이트 끄고 올게요 C스테이트 끄고 올코어로 한번 돌려보자 아 온도 온도 한번 보겠습니다 어? 아까 전에 60도 후반까지 올라갔는데 이번 싸제 쿨러는 62도밖에 안 나옵니다 뭐 전원부 온도야 별 볼 필요가 없고 온도 착하네요 어? 램 온도가 착하네요? 기쿠리 플라워 쿨러가 쓰레기네 타워형 쓰면 램 온도도 낮네 여러분 기쿠리 문제였습니다 버리세요 네 쓰레기 같은 기쿠리 어? 올코어부스트로 하니까 점수가 더 낮습니다 어? 이거는 올코어부스트가 점수가 더 낮아요 19,800점밖에 안 나옵니다 올코어부스트는 40.2배수 40.7배수까지 올라가고 한계가 그리고 평균적으로는 40배수에서 딱 놉니다 올코어부스트로 하면 C스테이트 끄고 그냥 수동으로 냅두면 6호 이용하는 이런 게임들에서 42배수까지 터져서 그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온도는 비슷해요 41.9도 온도는 별 차이가 없고 여전히 램 온도는 30도 후반입니다 알아볼게요 그거는 없지 텅필스 이렇게 그냥 차이가 구造자랑 아니면 부ений 백화 좀 많이 두 웃음 어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